두 번째 주제는 열배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면 또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요즘에는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준석 씨나 이런 걸 보면 저 눈에는 그렇게 하나도 이상한 것으로 안 보입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2000년 전 내에 고대 그리스의 아데네도 소피스트 궤변 논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 한 현자를 그냥 사약을 먹게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정의라는 것이 어딨냐 그 이야기는 뭐하고 갔습니까 선이 어딨냐 악이 어딨냐 부정선거가 어딨냐 그냥 선거 끝났으면 됐지 선거 데이터가 뭐가 문제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선이 뭐 어떻고 악이 뭐 어떠냐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뭐였습니까 정의는 없고 정의는 강자가 정하는 것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지 본래 정의란 것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것은 없고 그냥 권력 가진 사람이 그냥 정한 것이 올바른 것이다 정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지 않습니까 궤변을 펼치는 자들 그래서 뭐 대중들하고 영합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소크라데스라는 인물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상황이랑 뭐가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듣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허허하고 웃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참 생각들이 짧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이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릴까 어제 강용석 변호사 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방송 나가고 나서 이렇게 댓글 읽어보니까 그 방송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뭐가 일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표 변호사가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맡았으면 재검표가 끝나고 나면 이상한 투표주가 발견됐으면 법원이 가져갔으니 감정 목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 목적물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이죠 강 변호사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옳은 게 없는 거죠 옳은 소리하는 사람도 드물고 사람이 옳은 길을 추구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살아야 될까 아니면 짐승이 아니니까 정의가 어딨노 선이 어딨노 거짓이 어딨노 진리가 어딨노 사실이 어딨노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진리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길거리 가다 다른 사람 치면 뭡니까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시켜주고 뭡니까 돈 받았으면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고 털어서 문제 안 나는 놈이 어딨노 먼저 먹은 놈이 인자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당신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재명 씨가 용어를 사용했는데 친일 국방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용어다 이렇게 보지만 이런 종류의 용어가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의 의식구조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참 왜곡된 거예요 편협하고 친일 국방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용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그냥 누군가는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되는 거죠 친일 국방론이란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쓰나 이야기죠 나이가 50대나 되고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 친일 국방론이란 용어가 어디 있냐 이야기예요 아마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해상훈련을 함께 실시한 것을 두고 친일 국방론인데 정말 정신이 나가도 이만지만 나간 게 아니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배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거나 그런 전진기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참전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참전도 안 하겠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친일 국방론이란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이야기죠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정치가 정쟁의 일상화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저런 몰약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친일 국방론이란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이야기죠 지나가던 개도인이랑 웃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도 한두 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걸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당의 한 의원이 또 누구처럼 죽창가를 부르냐 반의를 선동하는 죽창가를 부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군용기 12대를 동원한 공중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음지당 대표는 10월 7일 전날 동해상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외교 참사의 논란에 의해서 친일 프레임을 공세의 도구로 선택한 모양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여당인 국힘당은 죽창가에 사로잡힌 과대망상 아니면 본인의 불법 게이트를 물타게 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맞섰다 이런 발언은 양금희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발언입니다 친일 국방론 정말 내가 볼 때는 참 수준이 이런 수준이니까 이런 수준한테 수백만 표 수천만 표를 던졌으니까 참 국민 수준들도 내가 볼 때는 참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내가 뭐 특정 정당을 편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일 국방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실체도 없고 거짓말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뭡니까 민족 감정을 또 뭐죠 건드려 가지고 반의를 부추기는 행위니까 당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북한의 남침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네요 일본 헌법조차 자위대는 교정권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을 꺼려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은 이어서 우리 국민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했다 결국은 친중국가로 가자는 이야기네 정말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양반들이 또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노정부도 친일 국방입니까 아마 노정부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또 철진한 친일팔입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친일 외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친일 국방은 처음 들어본다 월드컵 공도객자고 일본의 축구 경기 보러 간 김대중 대통령이 토착 왜구냐 일본 자의대와 해상훈련하고 교류하도록 허락한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 대통령이냐 이런 글을 올렸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선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나라를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문정권 때 봤지 않습니까 저는 아찔했거든요 홍은혜님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게 뭔데 그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이름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치고도 뭡니까 뻔뻔합니다 오히려 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시켜주고도 여러분들 뭐죠 특혜 시비라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도 다 부끄러워하는 게 없습니다 편의를 봐주고 뭡니까 상납을 받고서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증거인멸의 교사 의혹이 그냥 실제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겁니다 탄핵을 여러분 해가지고 죄 없는 이름들 여성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어가지고 뭡니까 몇 년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정치인 어느 한님도 있죠 미안하다든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든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과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뭡니까 당대표 나오겠다고 뭡니까 고함치고 야단 법석을 치는 겁니다 정말 참 대한민국은 정말 후한 무치라는 사자 성어만으로는 그렇게 담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온전한 정신과 맨정신을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좀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아야 될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제는 북한이 침략하기 5년 전까지 우리 국토를 지배했던 나라다 사실 이상 옳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한 저희가 뭐냐 이야기죠 이제 피해의식 같은 건 좀 벗어 던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도움도 많이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산업 가운데 일본 기술을 가져오거나 일본 기술을 훔치지 않고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철강이 그렇습니까 반도체가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그렇습니까 일본 기술을 뭡니까 합법적으로 가져오거나 로얄티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뭡니까 뺏기거나 훔치거나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자력으로 뭡니까 수출산업을 만든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인정해라 너희 도움받은 거 뭔지 뭔지 인정해라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참 내가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 제도 모든 것을 뭡니까 그나마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가장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바로 직원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더욱더 많이 봤습니까 아픔도 많았지만 포항제철이 뭡니까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기술을 안 줬으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도 철강 회사가 됐고 철강이 없어서면 자동차가 어떻게 나오고 철강이 없어서면 뭡니까 기계산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먹고 살 만큼 되면 과거를 생각하고 은혜라고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좀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건데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그 얼굴이 두껍기로는 후한 무치란 사자 영혼은 도저히 포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거죠 저는 젊은 날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로 연구소를 근무하면서 한일관계를 많이 산업 측면에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산업 측면에 들여다본다는 이야기는 한국 산업발전사 한국의 기업발전사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일본이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을 볼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술 자력으로 뭘 혼자서 일어났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일기예보도 뭐죠 우리가 변변한 여러분들 기상대를 가지기 전에는 다 단파방송인가 이용해 가지고 남의 안에서 다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다 청취해가 들었지 않습니까